안녕하세요 팬크래프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서 한글 정자체 강의에 이어서 심화강의인 한글흘림체 강의까지 오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자체의 오픈 초기부터 흘림체 강의에 대한 요청이 많았는데요 정자체가 어느정도 숙달이 되어야 흘림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관계로 1년이 지난 지금 오픈하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글흘림체 강의는 한글정자체 강의를 들었거나 한글정자체 골격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따라서 정자체는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한글흘림체는 정자체보다 디테일이 더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정자체와 달리 흘림체는 조금만 어설퍼도 금방 티가 나기 때문인데요 이번 강의도 정자체 강의와 같이 한 강의가 6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고 강의를 들은 뒤 20분 정도 복습을 해 하루 총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저와 함께 한글흘림체를 마스터하러 가보실까요? 한글흘림체까지 익히시면 어디 가서 절대 글씨로 꼴릴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한은 제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벌써 막막하네요 그러면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